재미있게 봤구만 착사의 단속 변화고 봤어? 이게 변화고가 바로 생긴다고? 왕왕궁 잘 놀다 갑니다. 시간 미뤘습니다. 누가 썼을까? 최고다 지금 먹어? 너 저기 가서 0도까지 쏘냐? 아직 작살단의 헌신 널 환영합니다 작살된 헌신 아~~ 미친나봐 아 미쳤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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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왜 그러냐고 으어 흐하핳 흐하핳 하하핳 이게 뭐야 이거 아니 걔 정성스럽게 만들었네 흐하핰 흥 흠흐흫 흥 흐흫 흥흐흐흫 흥흐흢 흥흐흫 흐흫 흥흐흨 흥흨흑 흥흐흃 흥흐흐흫 흥흨흐흫 흥흫 흥흫하핳 흐흫흐흫 흥흫흐흐흐흫 흥흫흐흐흫 미쳤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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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작작 아 훼손을 하는 줄 아시는구나 병 씨XX 제가 일상 programme 심지어 심지어 아 맞으면 못 들었어 원작자가 지금 그림을 원작자가 이렇게 또 지가 만들었어? 아니 어쩐지 안 그린 그림이 너무 자연스럽게 추가돼가지고 누가 변호시킨 거 했더니 백순시키면 안 돼 그래서 만든 사람이 승리할 수 있어 미쳤나봐 이미 이걸 미쳤잖아 남의 그림을 따라 하면서 이름은 원작자 이름은 해외선거 아니 슈감 그리고 이거 만든 사람은 진버거 김진이 만들었잖아 은생이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어쩐지 우리 코딱지도 완전 K님한테 푹 빠지셨네 이번에 그 광고에 쓴 K님이랑 광고 영상 나왔던 썸네일 있잖아요 미사일 막 무섭게 하는 거 거기도 물론 러프는 제가 짜긴 했는데 약간 K님이 화내고 있는 그런 모습에 저한테 미사일을 쏘는 장면이면 좋겠어요 이랬는데 아 근데 뭔가 무서운 사진이 뭔가 고화질이 없네요 하면서 약간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코딱지가 사진을 추천해준 거였거든요 이거 어떠신가요? 하면서 그게 썸네일로 쓰인 거 하던 놈인 거 같아 워낙 또 저희 코딱지가 약간 병맛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원래부터 K님이 약간 좋아한 거 같긴 해 근데, 형아房의 진지한 경찰 eles 또는 누구 nazar 구멍 ятно 아 저 let Egypt